이런 마음가짐으로 창업하시면 인생의 쓴맛을 정말 제대로 보실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안스타일 월커화 월요일에 커피라이브 잘 하시는 사장님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성공하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공통점이 있으셨을까요? 뭐 인테리어 사정과정까지 통틀어서 봤을 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 키 컨셉이 뚜렷했어요 이제 공통점이라고 보면 키 컨셉이 너무 뚜렷했고 본인이 스스로 활동을 많이 하세요 SNS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외적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본인들 스스로 많이 연출을 하세요 예를 들어 사실 제일 좋은 예시가 연희동에 있는 스웨이 커피 스테이션인데 스웨이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플랜테리어도 직접 하셨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절별로 늘 바꾸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매체에 SNS에 올릴 수 있는 소재들이 좀 다양해지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미 왔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 여기가 조금 바뀌었다 좀 새로운 게 들어왔다 이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오는 고객들이 또 오게 되는 재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SNS에 많이 노출도 되고 그래서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고 어나더룸 같은 경우도 대표님이 좀 많이 SNS 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정말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세요 화이트 컬러를 가지고 있는 그 느낌 있잖아요 시크하고 좀 모던하고 이런 이미지를 잘 살리셔서 SNS에 올리실 때 사진 한 장도 정말 고민 많이 해서 올리시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어떻게 보면 SNS에서도 조금 핫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예로 메더커피 앤 갤러리의 대표님 같은 경우도 조금 우스꽝스럽게 영상도 많이 촬영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에서 약간의 재미도 있다 보니 좀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본인의 노력 여하 그리고 데코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 공간이 인테리어가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게 오늘 갔는데 이랬고 내일 갔는데 또 다를 것 같고 이런 변화되는 모습 이게 꼭 돈을 많이 들이는 게 아니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오브제들 테이블이 됐든 의자가 됐든 식물이 됐든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연출하시는 것도 좀 다양한 인테리어 연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바 같은 경우는 배열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컵을 올려놓더라도 이번에는 조금 시즌에 맞게 컬러컵을 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SNS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조금 리브랜드 됐다 또는 새롭게 인테리어 한 느낌이 난다라는 거를 연출해 주시면 훨씬 더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좀 잘 되는 매장이라기보다는 그런 거를 보면 이 대표가 되게 이 매장에 애착이 있구나 이런 게 보여요 그리고 기대를 하게 돼요 여기에 가면 왠지 메뉴도 조금 바뀌어 있을 것 같고 커피도 조금 더 맛있을 것 같고 디저트도 조금 새로워지는 것 같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주 가게 되는 게 있지 않나 그래서 대표님의 순수한 노력의 결과물들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조금 고민하셔서 그때그때 반영하시면 정말 좀 좋은 효과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어쨌든 좀 부지런한 분들이 맞아요 정말 많이 부지런해요 사실 제가 매번 갈 때마다 놀라는 매장들이기는 해요 특히나 이 스웨이 같은 경우는 갈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뭐 꽃 장식도 조금씩 바뀌시고 뭐 다양한 배지 제작이나 고객들이 왔을 때 먼 곳까지 왔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가끔은 사은품같이 뭔가 하나를 기념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엽서나 이런 걸 남겨서 붙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계시고 그래서 어떤 이 공간이 그냥 단순히 커피만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추억도 조금은 할 수 있고 매일매일 왔을 때 새로운 리프레시가 되는 공간이었을 때 조금 더 홍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좀 이 시기에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 인테리어를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돈을 드린다는 건 아니고 테이블 배치도 조금 한번 기분 전환 하듯이 바꿔보시고 뭐 식물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그런 소품 위치도 조금 바꾸셔서 문을 열었을 때 아 여기 위치가 조금 바뀌었네요 이런 말 한마디씩 주고받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객들하고 소통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케팅도 굉장히 동네 상권에서는 많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시도해보시는 건 어떠실지 네 반대로 좀 안타까웠던 케이스도 있었어요? 아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아 정말 많아요 아 이게 창업하시려는 분들의 대부분 특징은 이미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게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느 매장에서 이미 너무 유명하거나 너무 일을 잘해서 주변에 기존 고객들이 쉽게 쉽게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픈해도 난 이 정도 매출은 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막상 오픈을 해보면 본인 외에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안 나와요 당연히 뭐 정말 커피를 봐 2500원 이렇게 팔지 않는 이상은 매출이 안 오르거든요 근데 인테리어를 원하는 컨셉을 맞춰서 오픈을 하셨는데 매출이 안 오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다른 시도를 하세요 뭐 이것도 나보고 저것도 나보고 그럼 매출이 좀 오르지 않을까 가끔 이런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본인의 노하우가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도전 많이 하시고 그것도 노력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매출이 하루아침에 나오진 않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유명해진 카페들도 약 3, 4개월간은 정말 매출이 힘드셨어요 그럼에도 꿋꿋이 지키셨고 대출 열심히 받으셔서 메꾸셨거든요 그래서 5개월, 6개월 되셨을 때 변함없는 모습 때문에 이제 좀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의 요소들도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고 그래서 SNS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좌절할 게 아니라 조금씩 새로운 도전도 해보시고 좀 못해도 내가 오픈을 했다면 4, 5개월은 정말 뼈깍듯이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손님이 없어요 바에만 앉아 계실 게 아니라 제가 문을 열고 지나가는 손님들이 있으면 주민들 있잖아요 인사도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어색해도 한 번 하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저도 저희 사무실 한가할 때 청소하시는 분들 지나가면 제가 커피도 타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그분들 저희 사무실 앞에서 앉았다 가시기도 하고 담배도 태우시거든요 그 공간이 분주해져야 돼요 아무도 안 오고 문도 닫혀있고 하면 계속 안 와요 근데 뭔가 시도해서 손님이 좀 지나가는 것 같고 사람들도 조금 지나가고 커피 버릴 바에는 한두 잔 만들어서 일하시는 분들 나눠드려도 좋잖아요 그런 거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님이 왔다 갔다는 것도 보이고 그럼 주변에 다른 분들도 하나씩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동네 상권의 주변 상인들과의 커넥션을 만드셔서 어떤 시장을 형성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좀 고민하셔서 시도해보시면 충분히 매장이 더 활기를 띄지 않겠나 사람이 많아야 된다 지나다니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또는 길 묻는 사람 뭐가 됐든 간에 안에만 계시지 말아주세요 제발 제일 안타까운 게 지나가는 카페 사장님들 늘 안에, 바 안에 계시거든요 손님이 없어도 그러지 마시고 좀 여름이니까 무덥잖아요 얼음물이라도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면 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괜찮지 않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사실 창업할 때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셨는지 또 내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게 창업이 말은 쉬운데 정말 힘듭니다 이제 운영해보시면 이게 이제 하루하루 돈 나가는 것도 눈에 보이실 거고 또 열심히 오픈 준비하셔서 오픈을 했는데 매장에 손님이 없다 나 혼자 붓박이처럼 앉아서 커피를 팔아야 된다? 이게 생각보다 곤욕스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카페를 창업하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적정한 시기인지 많이 고민을 하신 건지 그런 걸 좀 되짚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종합적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실 때는 그냥 마냥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창업하시면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인생의 쓴맛을 정말 제대로 보실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많은 고민을 하시고 오픈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뭐니 해도 돈이에요 이제 총알이 얼마만큼의 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은 뜨지 않고 지금은 장사가 되지 않지만 이게 운영을 하다 보면 갑자기 가파르게 상승하는 매장들도 있거든요 뭐 갑자기 누가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진 찍어 올렸더니 핫불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얼마만큼의 이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가 그건 사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비싸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운영 자금의 여유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도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돈이 부족한데 은행에서 대출 땡기고 친구한테 돈 좀 빌리고 가족한테 돈도 손도 좀 빌리고 이런 경우에 있는 거 없는 거 딱 끌어가지고 하시는 분들 아 저는 진짜 비추합니다 제 주변에 그렇게 오픈하셔서 3, 4개월 만에 망해가지고 월세 못 내고 집기 아주 활값에 팔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업종이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너무 영끌하듯이 다 돈을 모으 막 해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좀 마음에 여유도 있고 내가 이제 금전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거를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해드려요 아무래도 직장 다닐 때보다는 스트레스가 조금은 줄고 이게 업무적 스트레스랑 사업의 스트레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받는 스트레스랑 누군가 상사가 나에게 막 쪼듯이 해가지고 받는 스트레스가 좀 다르거든요 질이 그래서 내 가게를 내가 하는데 받는 스트레스는 그래도 이겨내요 근데 그 회사적 스트레스는 못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이제 창업을 준비하실 때 장단점이 있다 그런 업무적 스트레스는 없지만 금전적 스트레스는 있다 그래서 좀 준비가 되신 분들이 차분히 준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보통 창업을 준비하실 때 막 빠르게 3, 4개월 만에 오픈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정말 비추합니다 3, 4개월 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 카페도 가셔서 아르바이트도 해보시고 직원으로도 계셔보시고 그래도 내가 한 3, 4년 경력을 쌓았는데 나만의 노하우가 생겼다 근데 돈도 조금 있다 이런데 나 조금 더 벌고 싶다 그리고 좀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내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다 한다면 그때 오픈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제 막 시작했는데 한 1, 2년 됐는데 아 나 이제 마스터야 내 커피 최고야 이러면서 한 20대 중반? 이런 분들 가끔 오픈하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물 믿지 마세요 인물 믿지 마세요? 아 이게 난 너무 잘생겼어 내가 이 동네 카페를 오픈하면 나는 꽃돌이 오빠의 카페다 이런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 예전에 비해 한국분들의 커피 맛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맛없으면 안 가요 맛도 있어야 되고 분위기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고 서비스도 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가 다 준비된 상태 나는 어떠한 XX 같은 손님이 와도 친절하게 응대하고 게으르지 않게 손님이 아무리 없어도 나는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창업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창업자분들의 어떤 평균적인 자금 있잖아요 그런 거 한 어느 정도로 들고 시작하셨나요? 1억 정도 들고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1억? 네 보통 1억 사실 이게 뭐 인테리어 비용 이게 평수로 따지면 15평에서 20평 정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1억 정도가 어떻게 쓰이냐면 보증금 보증금 내시고 그 다음에 기본 설비나 뭐 에어컨이나 그 다음 머신 이런 것들 그런 거 내시고 나머지 비용은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한두 달 정도의 월세 그리고 직원들 급여 조금이거든요 그래서 1억 갖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결국엔 은행빛을 다 지세요 왜냐하면 카페가 아무리 오픈했어도 이게 유명한 카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 1, 2개월은 손님이 없어요 있어도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점차 조금 올라가서 평타를 찍으면 내 월급을 조금 챙겨가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1억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물론 이게 머신에 이런 거는 새 거를 구매한다는 기준이고요 예를 들어 중고 제품을 구매하시거나 이렇게 좀 다양하게 섞으시면 1억으로도 충분하시지 않을까 사실 적은 돈 아닙니다 1억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어디든지 사람이 많았잖아요 유독 인구도 많고 그래서 지역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평균적으로 유지를 했다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안 나갈 사람들은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딜리버리 그래서 배엑스가 유명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역이 하플 아니면 이제 시들시들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하플 주변이 조금 많이 핫해진 편인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배달 배달로 조금 많이 가지 않나 특히나 커피 매장은 그런 것 같아요 술 같은 경우는 집에서 못 먹기 때문에 나가잖아요 커피 같은 경우는 굳이 코로나에 나는 위험을 느껴가면서 내 집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 먹으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동네 상권이 확실히 좀 죽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꼭 해야 되는 거 데이트 코스 또는 만남이 주선되는 장소들 이런 공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있든 없든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외의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많이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즘에는 좀 대형화되어 있는 카페들 외곽으로 좀 나가서 데이트도 좀 하고 가족끼리 나가서 시간도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뭐 이제 연남동이나 홍대나 또는 성수동이나 이런 좀 하플에 관련되어 있는 공간들은 여전히 비어있는 상권이 없어요 다 매장이 꽉꽉 차 있고 의외로 이제 과거에 유명했던 데들 뭐 강남이나 뭐 샤로숲길이나 또는 압구정 정도 뭐 논현동 뭐 이런 약간 좀 유동인과 좀 많은 동네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예전에 비해 조금 많이 줄었지 않나 그리고 또 요즘엔 클럽도 못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올 일도 적고 나갈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데이트해야 된다 그러니까 데이트는 어찌 됐든 코로나에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계속 모바일로로만 연락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공간들이 좀 뜨고 좀 일반적인 상권들은 많이 죽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좀 예상보다 그런 하플 중에 아직까지도 좀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하플이 있나요? 어 있죠 사실 저희가 오픈해드렸던 공간 중에 어 세 곳 정도는 잘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연희동 스웨이 커피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좀 특색이 있어요 연희동 주민들이 워낙에 좀 고급스럽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그거에 맞는 컨셉으로 해드렸는데 그 주변에 그런 컨셉이 없다 보니까 이제 너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런 공간들은 잠깐 커피 마시러 나가서 사진 한 장도 올리시기도 하고 또 여전히 하플이셔서 주말에는 줄을 서서 먹는 경우도 많고요 또 연남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트 코스로 유명하다 보니까 어나더룸 같은 경우는 아직도 건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평일에 이제 일 매출도 나쁘지 않으신 것 같고 주말에는 여전히 자리가 없어서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약간 이런 하플이 모여있는 공간들은 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이제 매더커피앤갤러리 같은 경우는 회사원이 주된 매장인 그게 서초동 예술의 전당 근처에 있는 건데 회사원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약간 타격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제는 아주머님들이 커피도 조금 먹고 싶은 때가 됐잖아요 너무 코로나 길어지다 보니까 좀 나와서 얘기도 하고 싶고 그래서 좀 분위기가 있고 좀 참하시기 편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동네 상권 중에서도 조금 편하고 친숙한 공간들은 인기를 끌고 있지 않나 그런 공간들은 아직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명동이나 홍대 이런 데는 어떻게 보세요? 홍대는 사실 너무 상권이 커요 그래서 두 집 건너 하나씩은 다 임대가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홍대 상권이 많이 죽었다고 하고 있고요 명동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과거나 지금이나 대부분 유입되는 인구가 다 해외에 관한 고객들이잖아요 그리고 서울분들이 명동에 갈 일이 잘 없어요 쇼핑도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명동 상권도 현재는 많이 죽어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이제 재택근무 하던 게 많이 풀렸고 회사원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백신 접종도 됐다 보니까 그래서 그나마 그 동네는 을지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좀 상권이 조금씩은 그런 커피나 요식업이나 이런 건 좀 살아나고 있지 않나 관광과는 조금 연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커피두버기님께서 창업할 자리 알아보는 중인데 가게 이름이랑 로고 다 정했고 카페를 해야 하는 이유도 알고 있는데 인테리어 컨셉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여자친구가 인테리어 전공했었는데 업체 쪽에서도 인테리어 컨셉을 제안해준다고도 하더라고요 인테리어 컨셉 회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가 오가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이끌고 가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우선 카페 창업을 생각하셨을 때 본인만의 컨셉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인테리어를 해드릴 때 되게 성공한 케이스는 본인이 꿈꿨던 스타일의 인테리어를 해드린 분들이 성공해요 그러니까 스웨이 커피 스테이션 그러니까 고객들이 저에게 키워드를 주세요 어나더룸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화이트 컬러였어요 그리고 스웨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영국에 있는 느낌? 그런 걸 원하셨고 매더 커피 갤러리 같은 공간 연출하실 때는 없었어요 없는데 저는 호주에 와 있는 느낌 연출하고 싶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실 때 내가 원했던 공간대로 연출이 돼야 좀 편하시고 그래야 일할 때도 조금 뿌듯해요 아 드디어 내가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창업을 했는데 내가 꿈꿨던 인테리어가 이곳에 연출이 됐구나 그래서 분명 이미지 찾기도 해놓으셨을 거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업체 말씀하실 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그 범위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걸 찾아드린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좀 잘 된 인테리어 보면 고객님들도 생각해놓은 인테리어가 있을 때 조금 더 시너지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해줘라 이거보다는 좀 주체적으로 본인이 원했던 컬러나 스타일을 딱 제시해 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인테리어가 나와서 성공으로 좀 더 쉽게 근접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그만큼 확고하기도 하고 고민을 그만큼 많이 했다는 어떤 반증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기고 싶은 게 명확하기 때문에 좀 더 뚜렷하게 그 가시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 네 맞습니다 참 잘해주시네요 제가 말을 너무 아니 아니에요 지금 말씀 잘해주셨어요 제가 정리하는 게 오히려 쓸데없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드리자 보면 그래도 월급쟁이가 가끔은 편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라는 직책을 맡으면 소상공인이어도 힘들어요 아무래도 매장의 운영이 제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또 되더라도 언젠가 안 되지 않겠나라는 불안함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돈은 더 많이 벌 때도 많겠지만 그만큼 힘들다라는 각오를 좀 많이 하셔서 쉽게 생각하시고 쉽게 결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도 웬만하면 너무 많이 빌리지 마시고 좀 적당한 금액 내에서 합리적인 인테리어를 통해서 오픈하시는 거를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